경상북도는 도내 주요 미국 종합처리장의 벼 건조 저장시설 확충과 시설 현대화에 매년 100억 원을 지원해 현재 60%인 농가의 벼 매입 능력을 2023년까지 80%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를 위해 의성군 농협 RPC 등 12곳에 73억 원을 지원해 건조시설은 630톤, 저장시설은 8,500톤 규모로 늘리고 영주농협 RPC 등 7개 RPC에 15억 원을 지원해 노후화된 도정시설을 교체합니다. 경상북도는 농가가 수확 후 벼를 물벼 상태로 미국 종합처리장에 직접 판매함으로써 벼 건조와 저장 비용 절감,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